율법과 율법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궐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아윌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you shall 너는 할이니 너는 할지니라 라는 말로써 그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십계명의 많은 내용이 이 말로 시작하죠. you shall you shall not still 이렇게 you shall로 시작을 하는데 뭐뭐 할지니 뭐뭐 하리라 성경에는 지금 이 복음이 약속하는 아윌의 약속이 있고 또 이와 함께 you shall 너는 할지니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함께 가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함께 가면서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는지를 오늘 배울 것인데 첫 번째는 함께 갈 수 없는 면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 내가 일상의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사용된 말은 시브리어에서 유언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유언.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아예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의 유언이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것이 한번 적겁하게 픽스가 되면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분명히 이삭도 있고 약속하신 자손인 이삭도 있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히 자손이라는 말은 시브리어에서는 시, 씨드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라서 개념은 복수인데 동사가 붙을 때는 항상 단수동사가 붙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말할 때 그 후손이 집합명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수동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복수적인 의미도 후손이라는 말 안에는 복수적인 의미도 포함돼서 그 안에 누구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까지도 그 후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했다.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 자손이 한 명 단수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 자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언약은 아 윌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유쉘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까? 아 윌로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폐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 윌로 시작했는데 율법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유쉘로 구원의 길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아 윌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내가 이루리라 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생각이 그냥 우리에는 자동적으로 박혀 있는 것이죠. 약속은 약속대로 받대. 약속은 약속대로 받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냥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죠.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지키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언약을 더 굳게 하거나 더 효과적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능이냐 율법 안에 약속을 완성하는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은 약속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약속을 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으로 시작된 그 구원이 결코 행위와 율법으로 맞출 수 없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출 수 없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어지는 18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할 때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업.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업, 상속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결코 상속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어떤 음모를 꾸미지 않는 이상 유언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항상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촌이 한 삼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을 내 조카에게 주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조카가 들었습니다. 이 조카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삼촌의 의중으로 들은 것입니다. 아 삼촌이 나에게 유산을 넘겨줄 의향이 있구나 어떤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삼촌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삼촌의 노년에 내가 열심히 삼촌을 돌봐야겠구나 그러면 그 유업이 유업이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삼촌을 돌봐 드리게 되면 그것이 유업을 약속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으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촌은 약속을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냥 의중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어야겠다. 약속에 행위를 더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자꾸 행위로 받으려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실상은 언약과 약속에 대한 불신앙적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약속에 행위를 더하고 내가 더한 행위로써 그 약속을 더 굳게 하려는 그 모습이 실상 우리의 본성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게 되죠. 나한테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도 좀 더 안심도 하고 믿을 수 있다가 행위가 없어지면 또 금방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약속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약속에 부합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그리스완에서 받으시고 용납하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기서 그 후손은 이제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렇게 복음과 늘 대립관계에 있을 그 율법을 왜 430년 후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왜 주신 것이냐 말하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19절의 말씀을 더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기서 범법했다라는 말이 사실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범법했다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덧붙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개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바울은 바리세인이고 그죠?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살았다. 하지만 이제 율법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이 온 후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죄는 살아났고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율법을 본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본 자의 모습. 언약 이후에 율법이 더해진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기하기 위함입니다. 보문 22절 맡은 것처럼 궁극적인 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금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을 참고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약속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근거로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때문에 이제 사도는 바로 이 율법의 기능과 관련해서 몽악성생이라는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몽악성생 개혁계정에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전해봤던 성경에는 몽악성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인데요.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졸리시죠? 그림도 보시고 이게 파이다고고스라는 초등교사라는 말 번역 몽학선생이란 말이 헬라워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이다고고스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꽃병 물병 같은데 그려져 있는 몽학선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몽학선생의 역할은 여러분들 설교시간에 너무 잘 많이 들으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교육과 생활을 지도했던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시키는 것처럼 율법도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을 준비시켜서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결국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로 율법 아래서 내가 가진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는 일 그 역할 그 역할을 초등교사와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비유로 여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나와있지만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금을 프리웨이라고 한다면 프리웨이라고 한다면 이게 프리웨이죠. 프리웨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 그 보금의 프리웨이를 진입하게 하는 램프다. 그렇게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보금의 프리웨이와 율법의 램프 처음부터 구원은 보금이라는 프리웨이 안에서만 주어졌는데 이 보금의 프리웨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램프를 거쳐야지만이 이 보금의 프리웨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램프를 거쳐야만이 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길밖에 없고 왜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게 참 생명을 주는 길인지를 율법의 램프를 거쳐 들어와야지만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진입로지 본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1절 말씀처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길은 복음의 길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면 복음의 길이고 율법의 길이면 율법의 길이지 두 길을 함께 달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대는 것이고 율법의 길은 행위의 원리를 따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바울이 전한 대로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길을 따라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것과 함께 믿되 그것과 함께 율법도 행하라 할래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말이고 뭔가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내용이 우리의 본성에는 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대는 것이고 율법은 행위의 원리를 따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 자체가 다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복음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지림료를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그 빛을 바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 자신이 복음의 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 율법이 주는 절망 율법이 주는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복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면 때로 건강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병도 낫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벗어났는데 정작 그 속에서 스스로는 죄와 마주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적도 체험하고 정말 놀랄만한 경험도 했는데 정작 그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죄와 맞이하는 일이 없었을 때에 비록 자신이 아무리 큰 이적과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결코 그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마주함이 없이 믿게 된 복음은 그것이 아무리 큰 기적 속에 나타났고 그것이 지금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일 수 없고 그 안에서는 결코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맞이하는 자리 죄의 비참함을 내가 마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이 복이고 왜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될 내용은 그럼 왜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가 율법의 램프를 거쳐서 복음의 프리웨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램프를 거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램프로 다시 안 가면 되잖아요. 램프는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받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그래서 믿음이 갖췄다.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갖췄다. 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왔고 게시된 믿음을 바라본 이상 더 이상 율법도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율법에 있어서는 문학 선생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역할로서의 율법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전통행에서는 그런 문학 선생의 역할과 더불어서 중생 이후에 그렇게 믿음을 받아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삶의 내용으로서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생 하기 전뿐만이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 성도의 삶에 있게 될 삶의 모습으로서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주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절박한 절망적인 상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 죄와 비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내용 속에 중보자도 나오게 되고 또 믿음의 내용으로 사도신경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해서 세 번째가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감사라는 주제의 가운데 나오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하이들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삶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물론 제1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말할 때도 율법이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스처럼 몽악 선생으로서의 율법 죄인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이 나오지만 요리 문답에서는 그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 반드시 따라게 될 삶의 모습 감사의 내용으로서의 율법 말씀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고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지금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고 또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 그 역할은 끝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은 계속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이 더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죄의 모습이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있는 죄고 나와는 마치 내가 숨쉬는 것처럼 나의 죄도 내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 또 믿음이 온 후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닫은 것이 보금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가 이런 고박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믿음이 온 후에 바울이 율법 속에서 자신의 죄의 모습을 더 깨닫게 됐을 때 냈던 고백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데 바울은 잘하시는 것처럼 절망으로 끝내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보금 안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금 안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 유 쉘이 아니라 아윌로 이루어지는 보금 그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금이 그 언약이기에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고백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는 고백을 삶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아윌로 이루어지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나타내는 표호로서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국기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 나는 살아서 그 동일한 언약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언약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